여러분 지금 먹고 싶은 음식 한 가지를 참여해서 보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스테이크! 화이트! 택시기사! 택시기사! 택시기사님! 택시기사님! 스위바생가 와카치타치니 도이시 요리토 오미토 오수수메시테쿠다사이토 오! 소바? 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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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나는 소바! 우와 맛있겠다 우리가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지금 두 그릇 정도 시켜가지고 그래 그러자 나랑 먹자 손도 아끼고 내가 시켜볼게 야 그냥 오시라 그래 아 이거 뭐 어렵니? 시키는 게 뭐가 어렵겠어 Excuse me? 아 소바 소바 이치방 소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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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투를 몰라서 이럴 뻔했어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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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가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야 근데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잘못하면 진짜 너무 많이 먹겠는데? 지금 나 내기제예요 어? 소바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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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소바 시원한 소바가 이게 안 되잖아요 아 나 시원한 소바가 시소가 됐어 시소가 됐어 이게 족발인가 본데? 아니 갔어 아니 갔어 좀 왔어 배부른데 아 난 시원한 소바 먹고 싶었는데 아 이게 이거 덜 먹는 거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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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투 시켰는데? 투! 투 시켰는데? 제가 투 시켰는데 서비스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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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서비스죠? 서비스 아 이게 진짜 잘못했지 몰라 너무 혼 TookUN서 아아 실 Dou pembi 스테이크ede designated 에크요 PreStay 투 이렇게 저는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또 또 했어요. 4개가 됐다. 아니, 미치겠네. 나 원래 뜨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하네. 시원한 거. 하여튼 그 말을 해가지고. 아니, 내가 잘못 시켰잖아요. 고기도 엄청 꺼려. 미치겠네. 아니, 이거 4개는 너무 많잖아. 하나 시켜서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하나만 시켰어야 돼.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 라면 각자. 라면 각자. 음. 이거를. 소박을 시원한 소바를 시켜야 되는데. 여쭤보니까 냉기나 소바 전통 소바는 차가운 게 있네요. 아아. 또 소바만 먹기다. 또 했는데 또 소바만 먹기다. 그때는 냉소바. 같은 가구에 안 오죠, 같은 가구에? 그분이 추천한 대로 가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냉소바를 먹자, 그다음에. 여기 택시장. 냉소바라는 냉소바가 없네잖아. 아예 없어, 있긴 있을 거야. 아까 와서 기분 너무 좋다면 왜 갑자기 기분 나빠져서 지금. 아, 내 입맛이 아니에요. 내 입맛이 아니에요. 네? 진짜 맛없게 드세요.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맛있게 먹고 싶어요, 나도. 이래서 늘 이걸 먹는 거예요. 아, 너무 맛있다. 좋다는 기분 막 설치고 막 그냥 이런 게 와가지고 가자. 경남순인가 봐. 기분이 안 좋아해. 하하하하. 여러분 다 소바 드셨고요. 네? 아, 지구본 또 들리는구나? 아, 이거 이거 잘하자. 소민이 연습했잖아. 오늘 외치고 하셔야 합니다. 딱 기회는 한 번. 연습 한 번만 하고 해봅시다. 연습, 연습 한 번만 하고. 자, 잠깐 여기 잠깐. 아, 좋았어. 어, 둘이 좀 쉬고 괜찮아요. 표정 2번. 오케이. 자, 그럼 나와서 표정을 찾아서 집에 물어보시면 될 수 있을까요? 좋았습니다. 저쪽도 점심까지. 저쪽도 지금 잠 먼저 가니까 어리버리니까. 아, 계산서. 연습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고. 연습이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와, 진짜 대박이다. 석진이 형도 어디 가니? 손이 많이 가네. 석진이 형, 손이 많이 가. 아, 오니길이도 먹어야 하는데 일본어면, 그렇죠? 어디? 오니길이. 야, 지금은 오늘은 오니길이군 간이길이군 못 먹겠어요, 지금. 나 이러다가 지금 길에서. 길에서 똥싸게 생겼어. 그래서 똥싸게 생겼어. 아주 구애듯이. 저는 지금 계속 방구 나와요. 그러니까, 야, 솔직히 말해서 너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모른 척 해줬어. 아니, 소민이 형도 방구. 아니, 얘 좀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 지금 소민이도 난리예요.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소민이도 지금 방구 끼고 난리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다니까. 나 이렇게. 7시 25분이면. 아, 그러면 오늘 비행기. 아니, 오늘 비행기는 타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럼 식당도 문 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딱 내가 보기에는 한 군데 정도 더 가볼까.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성공해서 오늘 비행기 없으면 내일 아침에 일찍 갈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런데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가면 돼. 가볼까요? 편의점이 왜 안 보이지? 우리 일본 편의점이 진짜 많은데. 와, 뭐예요? 여기? 피자. 근데 왜 이렇게 편의점이 없냐? 일본은 편의점이 천지인데. 아, 편의점이 진짜 없네. 우리 이렇게 무작정 걸으면 안 돼, 지금 만보기 때문에. 여기, 여기 편의점 마트네. 여기 있네, 편의점. 잘 지내고 있는 집. 아, 편의점 아닙니다. 아, 편의점 아닙니다. 아니, 마켓이 편의점이 됐지, 편의점이지.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만보기를 차고, 이 사람아. 이 양반아. 어디까지 걷기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마켓이나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아, 야, 이거 편의점이 왜 이렇게 없니, 여기. 아, 잠깐만. 저기. 아니, 편의점이 왜 이렇게 없니? 이렇게 우리를 막 무작정 끌고 가면 어떡합니까? 아, 만보기 채우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고루하셔서 가까운 데를 구하시는 게. 아, 잠깐만, 불어야 돼. 아, 잠깐만, 불어야 돼. 방구 끼고 가요. 아, 잠깐만. 아, 누가 자꾸 앞에서. 아니, 잠깐만. 잠깐만, 여기 서봐요. 아, 나 잠깐만, 나 너무. 어? 아니, 잠깐만. 누가 자꾸 앞에서 방구 끼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나. 오빠. 나 아니에요. 빨리 해. 누가 자꾸 앞에서.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까도 입국 신청할 때 석진이 오빠가 생전 교환시지 않는 분이 저보고 먼저 가래요. 저 왜 이렇게 먼저 가냐, 저 생각해보니까 방구 끼고 가시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저 애가 있는데 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이 정도 냄새. 이 정도 냄새는. 앞에서. 고 똥이에요. 고 똥이야.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저기요. 솔직히 일본 음식이 나도 잘 안 맞아요. 솔직히 나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나는 일본 식도로 여행을 보고. 죄송한데.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지금 한 시간 만에 김치찌개 먹고. 아니, 승진 씨. 왜요? 죄송한데 왜 자꾸 순수한 척하고 앞에 이렇게. 아니죠. 나오면 뒤에 쳐졌어야죠. 나오면 뒤에 쳐졌어야죠. 우리 서로. 네. 속들이 다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건데. 하여튼 조금만 좀. 우리가 매너리 좀. 자제합시다. 알겠습니다. 예의상 뒤로 빠져보세요. 뒤로. 하나, 둘, 셋. 파이팅. 갑시다. 어? 저, 저 편의점 아니야? 어? 맞다, 로스원. 맞아요? 잠깐만, 스테이크 좋아하게 생기셨는데. 잠깐만, 스테이크 좋아하게 생기셨는데. 하나, 둘, 셋. 스테이크.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성공해서 오늘 비행기 없으면 내일 아침에 일찍 갈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돼.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가면 돼. 그러면 끝ää, 니까? 네. 잠깐만,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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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워리다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실례지만. 스테이크. 와티. 와타시낮님 오이시. 와타시낮님 오이시. 요, 우리 또 오이세 모. 하하하하하하하. 어수스슘에 싣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케이, 네. 세인히. 오케이, 예. 세인히. 스테이크 좋아하게 생기셨는데. 아버지 yêu 왜 왔네 라멘 아라멘 마 Perché 너는 이것에다 라멘 라멘 거강 przep vel 라멘. 어디 라멘? 그래도 친절하시네. 막도를 또 이렇게. 아리가또이지마스.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아리가또고자이마스. 라멘이 나와주세요. 라멘. 또 면이야. 저기 적은가 보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나 너무 배부른데 진짜. 조용히. 지금 즉석에서 만드시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게 더 국물 담백과야겠다. 이것도 시푸도 괜찮아요? 시푸도 맛있어요? 아, 소소해요. 음. 음. 그런데 이거. 이거는. 소바보다 훨씬 맛있다. 아, 맛있다 늦냈습니다. 갑자기 맛있으니까. 한 번 더 버리고 싶은데. 기분 좋아졌어요. 자, 그럼. 오늘 자고서 어떻게 내일 아침부터 컴퓰래? 가자. 아리가또지마스. 아, 굉장히 맛있어. 모이시, 모이시. 아, 정말 밥 두 끼 먹으니까 하루가 훅 갔다. 와, 너무 맵니다 진짜. 먹다 끝났다 오늘. 그 아까 보니까. 여기서 한 10분, 15분 가야 된대요. 아, 여기가 보니까 시골이네. 차 타고 가자. 차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 야, 우리 기사님. 기사님한테 한 번 여쭤볼래? 뭐를? 그 우리 맨날 물어보는 거 있잖아. 어. 아, 연습으로. 연습으로 아마. 제발 나올 수 있을까?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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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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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과 음식들을 함께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affiliated. 아, 예. 주민은 소울은 소음이 없고. 소음이 없고 위주의 소음이야. 아, 소음. 보통 다들 오ina와 소음을 얘기하시네. 네. 넘버 원 소음, 넘버 투. 네. 넘버 투은 뭐지. 아, 뭐지. 아, 네. 우리들 오키나와 소바를 얘기하시네. 넘버 원 소바. 넘버 투. 넘버 투는. 넘버 투는. 스테이크. 예.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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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 나오네. 스테이크 나오시네. 좋네 좋네 좋네. 아리가또지마스. 여러분 오늘 일단 미션 종료하신 거군요. 네 그만해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밥집도 안 해요 지금. 문 닫아요 이제. 너무 힘들어요. 들어가죠 여러분. 마지막 만보기 체크 한번 할게요. 아 만보기. 이건 내 건 이상해. 가만히 있어도. 오케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 자 여러분 주무실 때도. 만보기. 네. 차고 나요? 차고 나요? 주무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한 2만보대 있으면 목류병 아니야? 근데 만보기를 어떻게 차고 자요? 나도 무시 없어 지금. 옷 입고 자야지. 만보기 어디다 차고 자요 오빠? 그렇다. 옷이 없는데. 만보기를 어디다 차고 자요 옷이 없는데. 잠깐만. 아 진짜. 저기 천연피들. 옷이 없는데 만보기를 어디다 차고 자요? 우리 머리카락을 써잖아요. 머리카락이야. 삔처럼. 아 우리 2호대 꿀 달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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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니까 좀 가만있어. 그림을 그리라 하자마자. 가만있어. 예 오케이 땡큐. 땡큐. 땡큐 바이. 스테이크. 오 저 스테이크네. 스테이크네. 이거는 우리 내일 먹을 거예요. 스테이크인가. 우리 저걸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걸 먹어야 하는 거야. 이건 먹어야 하는 거야. 천엣이야. 야 내일 또 아침부터 또 또 소바 나오면 어떡하나. 찍어줘야지. 저거 뭘 찍어. 우리를 찍어야지. 우리를 한 저건 상관없어. 스테이크. 스테이크. 굳었단 맛이야. 맞아, 맞아. 야, 왕태균 선생님도 아니고. 지금 뭐해요, 니코. 아, 저거 느끼하긴 하겠다. 그런데 맛은 기가 막힐 것 같아. 고기가 맛있어. 야, 날씨 너무 좋다. 상쾌하다. 광도 좋고. 우리가 저기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국제거리래요. 네. 여기 오키나와에서 제일 번호항. 가봐야지. 여기 오니까 진짜 일본 느낌 나네요. 여기 오니까 진짜 일본 같아. 진짜 일본 같다. 너무 기분 좋아졌어. 나도. 국제거리래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졌어. 야, 여기 스테이크 이런 거 다 스테이크잖아 이거. 여기 스테이크 있는데. 다 스테이크. 야, 이거 진짜. 자, 그럼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만보 기념으로. 만보 기념으로. 만보 기념으로. 만보 기념으로. 바로 도전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도전. 자, 우리 만보 형이. 자. 수직기상이나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은. 이러면 오늘 뭐 힘들다고 봐야 돼요. 자, 만보 기업이. 뭐야. 편의점 직원. 야! 편의점 직원. 편의점 직원. 야, 그래도 시작이 좋네. 나쁘지 않네. 이거 수직기상이나 우리 저 어르신 만나는 거였으면 이게 사실 쉽지 않았어요. 갑시다. 여기 편의점 많겠지 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맞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맞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편의점. 오케이.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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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기릿. 레츠기릿 바리. 하이. 어디 가세요? 누가. 야, 누가 물어볼래? 너 물을. 아니. 잠시만요. 약간 오디녀야. 아하. 오디녀야. 아하. 아하. 아, 저기. 아, 여기 지금 직원이시니까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읍. 스미마센가. 와따시 타치니 오이시. 요리부터 오미세오 오수수메시데 구다사이. 야, 여기 스테이크 이런 거 다 스테이크잖아, 이거. 여기는 우리에게 주는 지금 행운의 찬스네. 어, 소바. 어, 소바. 하하하하하. 어, 소바. 어, 소바. 하하하하. 소바. 소바. 소바인데 아주 전 팀에서 어, 소바라. 아, 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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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바. 소바만 나오지 마라. 야, 승우야. 아, 저 소바. 야,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웬만하면 소바야. 아, 그러면 그 식당을 지금 얘기해서 식당 어디 좀 소개를 해달라고. 정말 맛있는데. 정말 맛있는데. 주소를 그럼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 근데 참 친절하시게 다들 지도를 직접 다 그려주세요. 아, 이거. 그리고 아리갓다 저마스. 아리갓다 저마스. 아리갓다 저마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 좀 어저께도 지금 먹은 지가 그 소바가 아직 다 안 내려갔거든요. 아, 미치겠네, 진짜. 소발로 음식을 선택했으면 진작에 끝났었던 미션이에요. 네? 아, 그렇지. 진작에 끝나고 서울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형, 그러니까 봐봐. 공항에 경하러 와가지고 내가 소바를 먹자. 네가 얘기해. 언제 얘기해? 내가 소바 얘기했지. 얘기했어? 오키나와 소바. 어? 아, 소바나 이거 먹자. 이거 어때? 오키나와 소바. 야, 고기가 들어가야지. 아니, 무슨 오장야도 안 해였다고. 안 치우기해서. 내가 소바 얘기했지. 얘기했어? 내가 무슨 소바냐? 얘기했냐? 얘기했는데 이제 그 스치듯이 얘기는 많이 했어요, 서로가. 아, 진짜. 이게. 여기 이제 추천해 주시는데 여기를 한번 찾아가보죠. 네. 잠깐만. 오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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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리 어, 어키나와 서바ですか? 어, 어키나와 서바. 어, 어키나와 서바. 어, 어키나와 서바. 어키나와 서바. 조심조심. 아, 아. 아. 아리갓다, 여성. 아리갓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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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아, 아. 아, 오케이. 자,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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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주소. 이 때보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자! 어쨌든 우리가 저 뭐 어제도 소바, 오늘도 소바지만. 소바는 오늘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걸로 하고. 우리가 좀 작전을 좀 그 밥을 먹으면서. 우리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아니 진짜로 내가 생각해도 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불길해 오빠 어제 지나온, 지나온 마트예요 지금 저기. 진짜로? 네. 지나온 마트예요, 지금 저기. 진짜로? 네. 여기, 여기 편의점 마트네. 여기 있네, 편의점.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 마켓이나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요, 분명히. 야, 국가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오빠. 아니, 저 이 길 지나는 거 아니에요. 아, 일본이 또 이게 좀. 잠깐만, 저지 마냥 왼쪽에. 저지 마냥 왼쪽에. 저지 마냥 왼쪽에.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오빠 어제 저기 지났단 말이에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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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맞아요, 요지예. 요, 요지맞아요, 요지예. 잠시만요. 아, 디스원. 아, 디스원아. 아, 디스원아. 오케이. 요, 요지맞아요, 요지예. 미쳤다, 여기. 여기. 여기 맞아요? 오 마이 갓 씨. 오 마이 갓 씨. sino 탈락 씨. 야 저 오키나와 공항에서 도착한 거 아니야 지금? 아이씨 맞아 여기? 어디 가는데 일로와 일로가 아니 일로와 야 여길 또 왔다고? 아니 야 어떻게 그 시내까지 갔는데 야 여길 또 와 대접이요 대접이 메비오스틱? 아 메비오스틱 아니에요 거의 미모급인데 저는 게스트니까 갈게요 그냥 갈게요 그냥 아니 뭐 솔직히 저는 뭐 가도 되지 않을까